돌아가시고 나서야 마주할 수 있군요. 함영국 회장님 생전에 한 번쯤 마주 앉아 밥이라도 먹게 되길 기대했는데 20년 동안 혼자서 밥을 먹었습니다. 20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. 회장님께 아들은 윤재 하나라고 하셨죠. 그러니 전 조용히 살라 하셨죠. 제 어머니는 20년 동안 자기 자식 버리고 윤재 윤일 키워주셨습니다. 20년 동안 전 고아였습니다. 둘러싸여 돌팔매질 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도망치고 애원하고 막고 터지고 살려달라 애원하고. 지옥볼에 떨어진 것만큼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. 지금부턴 회장님의 유일한 아들 하윤재가 누렸던 것들을 제가 누려버릴 생각입니다. 잘 지켜보시죠 함영국 회장님. 회장님께서 돌아가신데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? 하늘을 원망하는 수밖에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고 힘내십시오. 여기는 그곳에서 예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.